누나. 아, 뭘 찾으셨나 보다. 이게 뭐야? 찾으셨네. 아, 저. 이게 가방은... 뭐야! 아니, 왜 우리 가방은... 아니, 왜 우리 가방은... 뭐야! 아니, 뭐가 있는 게 아니야. 이거는? 이렇게 크다고? 어디 가, 어디 가는 거야? 벌써요? 이렇게 당당하게... 그게 뭐야? 들어갔어? 야! 들어갔어? 들어갔어? 야, 왜 들어갔어? 아니, 어디서 들어갔어? 시원님은! 말이 안 되잖아! 코인 획득 미션에 참여하려면 원하는 벌칙자 1위는 투표해 주셔야 합니다. 투표하실 건가요? 네. 양세찬이요. 투표 참여로 미션 기회 획득하셨습니다. 미션은 캔 굴리기로 캔을 굴려 캔이 멈춘 위치에 해당하는 숫자의 코인을 획득하게 됩니다. 도전할게요. 도전! 너 왜 망쳐! 너 왜 망쳐! 아니, 실패죠. 코인 회방? 나도 돌아다녀도 되죠? 네. 뭐래? 야, 코인 회방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? 아, 나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헷갈린다, 잠깐만. 코인 회방을... 그러니까 이게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어디서 방에 있나? 작가가 안 알려주네, 일단. 내가 좀 알아볼게요. 그래, 좀 알아봐줘.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아, 이거 힌트 미션 또 들어왔어요. 이거 좀 알려줘요, 하나만. 나도... 진이가 지금... 입장 티켓이 있어서 그걸 찾아서 들어가면... 아... 알았어요. 이거 빨리 또 민원 해결해야지. 네. 유재석 님. 네, 네. 내가 뭐 하나 알아낸 거 있어요. 아니, 뭐예요, 뭐예요? 이쪽으로. 아, 옷이 추워 보이시네. 많이 추웠습니다. 아, 나 위에 뭐 하나 입어야 되겠어. 네, 뭐 여기요. 입장 티켓을 찾으면... 알고 있어요, 그거는. 아니, 여보세요. 그 정도는 내 역할을... 아니, 여보세요. 아니, 나도 뭐... 민원을 해결할 만한 콘덕 씨를 줘야지, 지금. 아, 나 진짜... 아, 진짜? 아, 그럼요. 아, 진짜로? 누나, 누나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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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야! 야, 이거 내가! 야,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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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찾았다고! 아! 아! 야, 이 씨! 아, 내가 찾았잖아! 아! 시연, 누나! 아! 아! 으아! 야, 나 안 했어. 난 빼줘, 난 빼줘, 난 빼줘, 난 빼줘! 어우, 누나 진짜 멋있다. 아, 진짜 무서워. 아, 너무 무서워! 아, 그거 안돼! 아, 그건 안돼! 아, 그거! 아, 그거! 우와, 진짜 멋있다! 그거! 아, 그거! 누나! 아, 뭐 저래야! 아, 뭐 저렇게까지 하냐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